1라운드에 6번째로 어렵게 플레이가 됐던 팟3 7번 홀입니다. 이번 대회 팟3 플레이가 좋았던 이정은 선수인데요. 마와네 역시 좋습니다. 이번에도 좋습니다. 퍼디 기회. 이정은 성공합니다. 2분파에서 1 언더파로 올라서고 있습니다. 일단은 커트라인 안으로 여유있게 들어왔습니다. 심적인 부담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게 됐고요. 한타를 더 줄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이다연. 이다연도 타수를 줄입니다. 4언더파로 올라서는 이다연 선수. 공동 14위. 이다연. 이다연. 감사합니다.